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, 세상소리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, 돈 달라고 난리다. 지긋지긋하다. 화천대요 대주주 김만배씨 얘기다. 뇌물죄를 피하기 위한 방책이란 중앙매체 단독 분석이다. 애초에 돈을 줄 생각도 없었고 실제 돈을 준 적도 없다라며 전문 부인하고 나선 김씨의 돈은 뇌물죄가 적용되면 부패재산으로 국가가 몰수하기 때문에 뇌물 약속을 끝까지 부인한다는 얘기다. 뇌물죄 적용 얘기가 되고 있는 금액은 651억 원 알파로 약 700억 원 추정되고 있다는 법조인 얘기를 매체가 옮겼다. 대신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인 성남시 등이 별도 소송을 통해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란다. 다만 검찰이 김씨가 사민방에 대한 뇌물 약속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경우 700억 원 전액 국고 환수할 수가 있다. 따라서 이를 부인하기 위해 이런저런 논의를 한 건 맞다. 돈을 달라는 사람이 많아 그때그때 과장이나 허풍으로 한 얘기라는 김씨 주장이다. 애초 약속이 달라진 이유로는 주기 싫어서인지 해당 700억 원 얘기도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 지급하기로 한 24.5%인 약 990억 원 수익금에서 세금 등 명목 290억 뺀 액수로 알려졌다. 여기서부터 또 줄어든다. 정진상 부담 공통비 유동규 선급금 등 비용 290억을 다시 공제한다. 이러면 10.6%로 줄어든 428억 원 남는다는 김씨 주장이다. 이 금액도 재판 결과에 따라선 어떤 성격이 될지 알 수가 없다. 이 428억 원 지급 방식으로는 천화동인 1호 명의 신탁해질 시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인 것처럼 소송을 걸면 합의금 명목으로 428억 원을 대신정 실장 측에 전달한다는 시나리오로 분석되고 있다. 전체적으로는 2015년 2월 사업자 공무 때 37.4%인 1,510억 원이 428억 원으로 줄어든 배경엔 대장동 팀과 이재명 3인방 금전거래 관계 수사가 진행되자 입장이 바뀐 셈이다. 김만배씨가 애초 잘 보관하고 있을 게 에데이 정진상 실장이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다는 양장 취지가 나왔다. 핵심은 2014년 이재명 대표 중앙정계 진출 자금 마련 대장동 사업 차명 지붕 보유 의혹은 이제 검찰 기소로 뇌물 등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. 이래선지희 대표가 11일 페북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을 아예 유동규로 지목하고 나섰다.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1호 실감동인 2호 fly 2호 실제 입장소로 기복창진 아우틀룩 2호 실감동인 1호 shop 2호ella 2호 실այ우드 3호 실 generation 4호 실 타임 5 실제